11년이 지난 차인데 25,000km면 사이드팬 위쪽에 뭔가가 있어요 우리 작업한 데서 된 것 같아 아 씨 모르겠어 돈 환불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영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11년식 G4 BMW G4 모델이고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25,000km밖에 타지 않았어요 정말 짧게 타시고 11년식이면 지금 11년이 지난 차인데 25,000km면 가만히 써보자 이 차량이 들어온 이유는 일단은 미션오일이 누유가 돼서 입고가 되었고 재작년에 저희가 미션오일을 교환하면서 오일편하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또 검사장에 들어갔더니 누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검사를 못 맡으셨대요 그리고 점검을 해 봤더니 미션오일이 진짜 누유가 돼요 이 차량의 미션은 DTC 미션이라고 해서 수동 미션 기반으로 크러치가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는 차주는 오토같이 운전을 하지만 실제로 수동 미션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션이에요 한번 어디 가서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G4는 35 모델만 MDCT 미션이 들어가고 나머지 모델들은 전부 8단 ZF 미션이 들어가요 얘네 7단 미션이 들어가고 한번 떠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더카바에 오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필터가 들어가고 지난번에 제가 필터를 교환을 해드렸었고 오일펜도 교환을 했는데 오일이 흥건히 묻어 있어요 지금 묻어 있고 보면 어디서 오일이 샀냐 여기도 샀네 필터가 들어가는 이 자리도 지금 누유가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사이드펜 쪽으로 이렇게 누유가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 차는 사이드펜에서 새는 것보다는 사이드펜 위쪽에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미션을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해서 위쪽에 뭐 어디서 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모르면 이 사이드펜 가스캣을 교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사이드펜보다는 이거 많이 샀네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게 사이드펜 위쪽에서 샌 거 같지 않은데 잠깐만 이거 내시경으로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위에서 샌 거 같지 않은데 우리 작업한 데에서 샌 거 같아 여기 샀네 여기 보면 젖어 있지 위에서 샀네 여기에 보면 커넥터가 들어가는 와이어링 여기에 보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여기 결국은 이 오일이 누유가 되면 가장 윗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보통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작업 잘못한 줄 알았네 보통 이런 경우에 바닥으로 고여 있어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이거 만류 인력의 법칙인가? 내 친구 유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지 유턴이 자다가 사과를 맞으면서 맞았나? 입에서 먹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 항상 모든 거는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내 키가 안 큰 거야 너무 높아 난 중력때문에 붙었어 비가 에이 중력이 너무 강했어 중력이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 왜 준혁이랑 나한테만 중력이 영향이 확 왔을까 여기에 지금 오일이 맺혀 있는 거는 아래에서 세서 맺힐 수도 있지만 제일 상단 부분에서 오일이 세면 아래로 맺히게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윗부분에 세는 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육안 확인이 안 돼요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이 내시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와이어링 밸브와 뒤로 들어가는 전선 뭉치의 커넥터에서 오히려 젖어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게 젖으면 이 사이드 팬을 타고서 스물스물스물 흘러내려서 여기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관 현상처럼 이렇게 해서 쫙 타고 가죠 이제 틈새가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미션을 내리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션 먼저 내리고 내려서 한번 위쪽에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작업 시작합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냐아냐 좀 더 좀 더 여기 이미 젖었어 여기 여기 배선도 젖었잖아 여기 보면 여기에 젖어있고 여기에 오일이 지금 고여 있어요 여기 여기 이게 일로 타고 내려와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파츠클린을 이렇게 뿌려보면 자 일로 흘러내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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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요 여기 떨어져요 여기 그쵸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핏 보면 얘가 세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이 와이어링 커넥터에서 이 숨구멍을 타고 이렇게 넘치고 아주 많이 사면 일로 가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오니까 여기에 밑에 있는 오일팬까지 적셔서 가장 밑에 있는 오일팬이 세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얘를 작업한다고 근데 사실은 얘는 여기서 세는 게 고질병인 거야 7단 오해하게 딱 좋네 오해하게 딱 좋지 여기에 와이어링 커넥터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거든 안 내려보면 그러니까 밑에 하고 여기 하고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 또 세 또 세면 작업을 잘못했나 밑에를 또 해 그리고 아 씨 모르겠어 돈 환불해 그렇게 갔는데 이걸 가는 거지 근데 이 와중에 세 분은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응? 힘들어 아 그래? 저는 지금 이렇게 차렷하고 있어요 난 난 이거 전혀 뭐 걸리는 거 없어 여기만 안 가면 돼 여기만 차렷? 어? 안 불편하지 저는 이 높이에 굉장히 좋은 높이인 것 같아요 앵글에서 나가야 돼 타 좀 들까요? 어 들게요 아니 과장님 구간이 하하하하 개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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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르면 해야 돼? 개털? 개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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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면 개털이 되는 거야 솔직히 경험 없으면 이거 알겠어? 모를 거 같아요 плюс 그런데 오일폔이라고 생각을 이게 딴 데서 예전에 오일펜을 몇 번 갈아서 왔는데 또 세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야된다 난 알고 있었거든 아 미션을 내리고 얘랑 이걸 같이 이 링을 교환해줘야 해야 되고 이제 응급 주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빼고 테이플란 테이프를 감고 이 5링을 다시 끼면 미션을 내려서 응급조치하고 올리는 그럼 응급조치가 끝나면은 다시 미션을 내려야 그렇지 그런거 아니겠어? 참신하지? 이 5링 얘 때문에 미션을 탈거한거야 보통 이렇게 오일이 새서 고이는 위치에는 이렇게 오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숨구멍을 항상 만들어 놓고 V형 같은 경우도 뒤쪽에 골의 숨구멍을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V형 재수 없으면 어떤 차는 뒤로 새고 어떤 차는 앞으로 새고 그러는데 그 뭐야 BMW 50i 같은 경우는 뒤로 새거든요 뒤로 새면 처음에 초창기 때 제일 많이 했던게 크랭크리데나를 바꿨단 말이에요 미션을 해서 크랭크리데나를 바꾸고 싹 닦고서 차 조립하고 출고하면 잘 타 이 차가 언덕만 올라가면 오일이 새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르륵 흘러내린거야 그래서 차주 입장에서 주르륵 쐈다고 카스터를 가니까 가면 안 새 묻어도 안 새 또 미션을 해 실 불량이야 실 다시 보내 또 조립해 또 언덕 올라가면 또 새는거지 사실 알고보면 위에 터보 밑에 터보에 오일 리턴하는 공간에서 샌거거든 그래서 근본적인 소리가 위에서 되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새니까 흘러내려서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는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우리 둘은 키가 안 컸잖아 우리가 작업 잘못한 줄 알고 우리가 작업 잘못한 거 같다 그러면 해줘야 될 거 같아 이렇게 이게 일로 이렇게 타고 하면서 여기에 고이고 보통 보통 오일이 여기에 고여있어 여기 이거 여기 여기 볼트짜리 딱 펜에서 새는 거 같은 느낌으로 그치 그리고 밑에 오일펜 여기 뒤쪽 3분의 1점까지 오일이 흥건하게 젖어가지고 더 많이 세면 뒤로 날리고 이 차는 일찍 발견한 거고 안 그러면 여기 흙 범벅이야 먼지 범벅 돼가지고 내리면 옆구리 따가지고 새가스케 끼워주고 이것도 불크덩 오일이 계속 밖에서 묻으니까 불어 차주분들 내렸을 때 갈 수 있는 건 교환을 다 해달래 괜히 또 나중에 또 내리는 일 없게 그게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요거 작업하고 오일 넣고 시마이 아 이거 미사일인 줄 알았어 근데 SLBM이 대북관 탄도미사일 아니에요 SBLM 중에 깜짝 놀랐어요 SLBM이 탄도미사일이야? SLBM 그 북한 애들이 자주 쏘는 거 있잖아요 SLBM? 아 그게 북한 애들이 자주 쏴? 예 SBLM 미사일인가 근데 군대를 안 왔는데 미사일은 어떻게 잘 알아 뉴스에 맨날 나온다 뉴스에 맨날 나온다 아 아 나는 포병이 아니라서 미사일 같은 거 잘 몰라 유일하게 아는 게 이거예요 공군 출신이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공군 아 공군이야? 공군 출신 공군 공군 공군인 줄 알았어 공군 출신 얘기하는데 어디 나오셨어요? 공군 나왔어요 공군 나왔어요 공군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공군 나오신 분들 밥 먹어야 되잖아 이제 작업하면서 탈감한 부품들 이런 거 지저분하니까 세척을 한번 하고 조립을 하려고 해요 이거 쓰려고 콤프레셔 바꿨어요 콤프레셔가 비싼데 말이야 이렇게 청소하고 장갑을 만지니까 쟤가 또 차네 깨끗하지 사이드 팬은 지금 가스켓이 도착했고 이거는 딜러 팩토리 파츠 폴란드 꺼내 폴란드 이런거 이런거는 정품 쓰는게 가스켓을 좀 오링 같은거 한 두어개 더 넣어주지 요걸로만 어떻게 해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들어 자 요거 이 문제의 오링 물건이 도착했고 이게 지금 물건이 현재 가까운데 없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지 영등포에서 끌어서 왔어요 지금 퀵서비스로 요거는 검정색 원래 오리지날 파츠는 이 미션 오일 미션 쪽에 와이어링 쪽에 들어가는 오링은 대부분 오리지날은 빨간색 그 오링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보통 교환하는 오링들은 검정색 오링이 보통 들어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자 이렇게 오링을 새로 바꾸고 참 여기를 버티기에는 오링이 너무 진짜 작아 이거 안 셀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 이거 생각을 안 했을까 뭐 택했지 우리 젊은이 형님들이 요거 오일을 타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오일을 타 교환하고 얘는 필터가 두 개 들어가요 두 개 항상 삽입 부위는 그리스를 좀 발라줘야 원활한 삽입이 되지 좀 더 오케이 오와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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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 오일을 타 어 예약 선구 아 예약 아 에이 아 아 아 아 어 하하하하 세는데 쉬운전 했는데 세는데 없애요 세는데 없고 폐는 지금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고 폐는 한번 닦아서 한번 봤는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작업이 마무리 됐다라고 보면 되고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됐지만 연식이 오래돼서 세답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냐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얘가 여기 일로 왔을 텐데 그게 뭐야 차 푸시기? 아니요 리프트 안 푸시기 리프트에 박았어? 차에 박은 게 아니고? 여기 해봐 보면 안 돼 찌그러졌어 응 찌그러졌어 응 찌그러졌어 응 찌그러졌어